오늘 보여드리는 루크의 미니 이용기는요. 우선 작아요. 휴대하기가 너무 편합니다. 신기하죠? 진짜 작죠? 너무 작아. 작아. 버튼이 없네. 터치시계예요, 여러분. 잡기만 하면 이렇게 진동, 진동 마사지, LED로 테라피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 핵심은 화장품의 성분을 이온화를 시켜서 피부에 싹 들어가게 하는 거. 해외에도 수출하는 제품. 브랜드가 진짜 괜찮잖아요. 인정받았으니까. 이제는 확 때리지 마시고요. 흡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. 정말 마침 전문가를 찾아간 것 같은, 전문 샵을 찾아간 것 같은 느낌을 루크의 미니 이용기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한번 선택해보세요.